저희 팀 이름은 여성댄스팀 레이디 비 라고 합니다. 저희 팀은 인스타그램 유튜브 검색하시면 저희 나오니까 많이많이 찾아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끝나고 다들 어디가세요? 집에가요. 집에가요? 집에 가시는구나 저희도 아마 집에 갈 것 같은데 아무튼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곡 보여드릴게요. 다음 곡은 저희가 오랜만에 하는 곡이에요. 럿밤이라고 아세요? 네. 저희가 오랜만에 럿밤을 할 건데 이것도 원래 사람이 다 있어야 예뻐보이는 건데 지금 조명이 없어서 네 지금 영상으로 보고 있겠죠? 네 그럼 저희 조금 자리가 비어있지만 그래도 예쁘게 봐주시고요. 호응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멋있다. 너무 멋있다. 진짜. 너무 멋있다. 뭐야. 이거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제가 뭐야. 이거 어디가 어디가. 여기가 어디가. 우리 가을. 내가 이제 내게. 왜 안쪽으로.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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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